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나이다 딜루 뿐 자 피노찌 꾸깁니다 나이다 전무만 뽑아주세요 뭐 맛집인지 아닌지는 뚜껑은 열어봐야겠지만요 나이다 전무가 없어? 아 이 돌에 전무를 가시겠다 가봅시다 아 전무가 이뻐서요 근데 이쁘긴 하지 알라딘의 램프마냥 이쁘긴 하죠 4 가봅시다 14 24 34 54 44 54 나 털고 있냐 64 아이씨 어 나 손에서 땀나 나이다 전무를 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이다 무기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걸 이제 이거 유튜브가 할 수 있냐 없냐고 그만하다 아 모르겠다 이거 아 대박 오늘 뭐 난리가 났네 축하드립니다 바로 나왔어요 이야 기분 좋다 무기에서 빨리 나오는 것만큼 기분이 좋은 게 없거든요 이것도 아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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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념식으로 교체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짠 귀여워 이거 진짜 이게 딱 전무가 누가 봐도 전무답게 이렇게 딱 디자인을 잘했다 그죠 예뻐 귀여워 무슨 카레 담는 잠깐만 이제 보니까 램프가 아니라 카레 담는 용기 같네 인도 커리 담는 그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에서 카레 이렇게 쫄쫄쫄 따르고요 손잡이 딱 잡아가지고 구래요 아무튼 그 다음으로 들어가 볼까요 링키밍 거꾸로 해도 링키밍 아니요 미키밍이군요 죄송합니다 미키밍 이름을 바꿔버렸소? 인증번호 보내겠습니다 60초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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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키맥님의 매매다. 이제껏 직접 뽑았는데 요새 운빨이 떨어진 것 같아서 부탁드려봅니다. 나이다 4돌 부탁드려요. 봅시다. 나이다가 2돌이시군요. 2돌 좋고 4돌 좋고 6돌 좋고 그런 느낌이었나? 원마가 와 땀마 여기서부터 나이다가 팍 강해지겠네? 100, 120, 140, 160? 야 이거는 진짜 많이 오르는 거다. 이 원마를 올리기가 참 어려운데. 아 각청 일단은 확정 하나는 확정이네.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하나 뽑고 가자. 아 이거 좀. 뭐라만 있다면 아카데미아에 가입해도 난 몰라. 대사가 뭘 써? 기억이 안 나. 하나 더 뽑아야 되죠? 자 한번 가봅시다. 운이 이때까지 안 좋으셨다고 하는데 자 10, 20, 30, 40,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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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60, 뭐야? 뭐야? 거의 70. 아주라워. 아 좋았어. 휘키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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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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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지러워. 추빠, 추빠. 아주 좋습니다. 아 마이다, 샤더루. 아, 에, 메. 아, 메야. 바꾸. 야 여기 어떻게 올라갔냐 여기. 야 캐릭터도 안 바뀐다 이거. 감사하구요. 뚜빠 뽀뿌. 뚜빠 뽀뿌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빠. 뚜뚜빠. 뚜뚜뚜빠. 드디어. 뭐야 진짜였네. 진짜지. 닉네임이 뚜뿌빠. 뚜뚜뚜뿌. 뚜빠 뽀뿌님의 나이다 명함이랑 전무 뽑고 싶습니다. 액뎀으로 상실실법 먼저 하고 해주세요. 오늘 이나즈마 대흉이 나와서 너무 두근두근합니다. 대흉 그거 뽑기 힘든건데 그거. 21? 21? 상실실법을 먼저 액뎀으로 해달라고 하셨어. 액뎀이 될까? 20인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 베넷이 따봉. 자 나이다로 뽑으러 갈까요? 팔이군요. 희한하게 팔이 많다? 이렇게 되면 자꾸 18 이렇게 해야 된다고. 18. 스물여덟. 어? 도리만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30. 어? 쿠키도듀. 40. 50. 어? 요요 칫. 어? 요요 풀돌이네. 60. 70. 다다. 어지러워. 우리집에 놀러와. 와 예쁘다. 진짜 귀여워. 이 손가락 봐. 정말 귀여워. 좋아서. 액뎀 성공했나본데요? 상시에서 액뎀 성공했어. 성공했슈. 좋아슈. 적사지 20스텍인가. 30. 40. 오오. 크시포스까지. 50. 60. 어? 크시포스 두째로. 70. 아 자 나왔다. 나왔다. 지금이니? 요술 램프 너 나왔니? 아니야. 어지러워. 아 혼자 나왔구나 너. 그래 이것도 뉴네? 아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뉴면은 닐루가 있으신가? 어지러워. 닐루가 없어. 어지러워. 딐루가 없어. 어 레일라. 안 써. 아 시노부? 아 시노부 지금 뽑았어. 카자? 카자가 왜 나와? 아니 근데 카자가 없어. 어지러워. 그래도 만족하시는데 다행이다. 이거는 쓸만한 거 있나? 야 휴지 안 나와서 얼마나 다행이니 정말. 이 집에 휴지 하나 더 갖고 왔으면 휴지 세 개. 와 진짜. 야 정말 다행이야. 남은 거 다 전무에 박아주면 된다고요? 아 진짜예요? 95면은 5성 하나 더 볼 수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왔어요. 19대 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어지러워. 우와 이거 개이득이야. 진짜 개이득이야. 대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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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닐루 어때요? 그럼 남은 거 닐루 뽑아주세요. 대박이야. 오상은 보겠다. 대박이야. 대박이야. 10부. 딱 기분 좋다. 에헤이. 20부. 달려라. 다 달려라. 30부. 칙칙. 포 포. 치치치치 포 포. 40부. 50부. 바빠. 치치파빠. 60부. 바바바바. 간다. 나는 간다. 뒤를 모르는 사자머리. 70부. 아 60부? 70부? 나는 나는 사자 금사자. 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고. 빛보다 빠른 그림자. 아 아 레일라 부자. 피할 곳은 없어. 그래도 10봄 남은 듯? 일단 확정 갖고 가네. 이걸 눈치 없이. 남은 거 다 바꿔서 그냥 일로 눌러주세요. 아 남은 거 다 바꿔달라고요? 다라고 하시면은 아 스타라이투? 네. 어 알겠습니다. 17개라. 듀얼킨 인연 맞지? 듀얼킨 인연이 맞으십니까? 확인. 내 마음속으로 확인 버튼을 딱 눌러. 교환이 맞습니까? 어 맞아. 듀얼킨. 어 32부. 이거 잘하면은 이 기간 내에 닐로 갖고 갈 수 있겠는데요? 이벤트 되겠는데? 하나. 두. 아 금색으로 보여. 세일. 아이씨. 아이씨. 딱 깔끔하게 30에 맞춰드릴게요. 그래 맞아. 신맵도 나왔으니까 상자도 많고 대박. 양파도 다 드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쪽 가고 하면은 양파도 먹고 뭐 기행도 있으니까 야 무조건 갖고 가네. 닐로. 이거는 몇 개 뽑았어? 아 일돌? 근데 신호부 일돌도 좋아요. 범위가 확 늘어나. 얘는 보자. 아 레일라는 풀돌이 됐구나. 각청. 각청했어. 각청삼돌댔소. 고로도 뽑았어? 고로도 이돌댔고? 어지러워. 야 이거는 정말 대박인데? 아 기분이 좋군요 메모리까지 깔끔하게 하진 못했지만 냥냥